안녕하세요.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. 읽어드릴게요.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은 없어서 자기 이름을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며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.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닷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.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멸기세대계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봤을 때 하나님이 큰 분이셔서 라고 얘기합니다. 큰 분이라는 거죠. 나의 개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와 나의 이해, 나의 납득, 그것보다 큰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,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. 왜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첫 번째, 그분이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나의 능력, 생각, 이해, 그것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큰 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맹세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요. 그 큰 분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끈기있게 참았다고 표현해요. 여기가 흥미롭죠. 아브라함이 한 건 없어요. 뭘 했습니까? 참는 거예요.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. 대신 그 크신 분이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아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.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믿음은 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,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,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요? 여기 나와 있죠? 참아야 합니다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. 내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이 아니라, 그분은 더 큰 분이시니까 꼭 내 뜻은 아니에요.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. 큰 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실한 분이시니까 믿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큰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게 긴감인가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, 내가 해내야 될 것 같고, 내가 주권자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에 늘 붙잡혀 있거든요. 그분이 더 큰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.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얘기를 하죠.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대계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. 그분이 우리보다 큰 분이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?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 믿어, 이것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. 하나님은 큰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,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크신 하나님,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,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할게요. 하나님,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보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짧은 본문 속에 표현한 것처럼 이거 믿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믿게 하기 위해 가장 온전한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십니다. 저희가 내가 뭔가 해내지 못해서, 내가 해내고 싶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, 힘듦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의 이 믿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게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증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,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